첫 민선 체육회장 선거가 유권자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이른바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한 해 수십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시군 체육회 수장을 뽑는데, 후보자를 검증할 방법조차 없다는 겁니다. 최연철 기자입니다. 경상북도 23개 시군 체육회는 지난 5일 후보자 등록을 마감했습니다. 첫 민선 체육회장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, 일부 유권자 사이에선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처음 치러지는 체육회장 선거인 만큼 합리적으로 체육회를 이끌 회장을 선출해야 하는데, 후보자가 체육회를 어떻게 이끌지, 또 어떤 공약을 가지고 출마했는지 검증할 방법이 없다며 불만을 토했습니다. 추재 결과 경북 23개 시군 체육회 중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를 위해 후보자 토론회나 간담회를 연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. 이에 대해 체육회 관계자는 후보자 선거 당일 유권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소견 발표를 할 수 있으며, 토론회나 간담회의 경우 관련 지원 규정이 없고 후보자 간 합의하에 개최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민선 1기 체육회장 선거. 이달 16일부터 첫 민선 체육회장들의 임기가 시작되는 가운데 유권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. HCN 뉴스 최현철입니다.